이번 시간은 공채 엑스프라이 시간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개 채용에 함께 데뷔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호 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쏙쏙 키워드 통해서 알아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나왔네요. 오늘 쏙쏙 키워드가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대놓고 물어볼게요. 어디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프리미엄 서비스의 P와 S 이걸 합쳐서 PSM 마케팅입니다. 그게 그 PS군요? 네, 거기에 답이 있었군요. 오늘 공채 엑스프라이 기업은 PSM 마케팅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궁금증 나눠주세요.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샷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PSM 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이야 많이 아시겠지만 좀 생소하거든요.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PSM 마케팅은 SK텔레콤이 100% 출자하여서 만든 ICT, 즉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유통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SK그룹의 각종 통신 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다 확장된 유통망을 구축하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을 통해서 또 좀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통신 상품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핸드폰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SKT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역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양방향 IPTV 아시죠? 네. 그거랑 그런 방송 서비스 그리고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전화, 그 외 휴대전화, 악세사리까지 주변 기기까지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PSM 마케팅 채용 소식이 있으니까 오늘 가지고 나오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2013년 대졸 인턴 사원으로 채용 중이고요. 3개월 인턴 근무 후에 근무 성적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채용 중입니다. 마감일은 6월 1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채용 홈페이지 www.skpsnm.com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SN 마케팅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모집 직무 그리고 지원 자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게 세일즈와 유통기획 직무군으로 해서 영업관리 부문하고요. 그리고 기획, 재무, 인사의 경영관리 부문으로 지금 두 가지 직무 부문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와 2013년 8월 그리고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졸업자인 경우는 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공 제한은 따로 없고 외국어 성적은 필수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자 경우는 당연히 병역 필 또는 면제여야 되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는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어 성적 필수사항이군요. 기억해 두시고요. 합격에 좀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대사항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통신 유통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마케팅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보호 대상인 경우는 당연히 법정의 법령에 의해서 우대가 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험자는 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마케팅 공모전이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되는데 만약에 없더라도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본인 또 어떻게 변화되고 그 경험이 본인이 앞으로 직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꼭 관련 경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바를 어필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전용 과정 알아보죠. 어떤 전용 절차가 있나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류 전용이 있고요. 그리고 SK종합인적성검사 합격하시고 나면 1차의 실무 면접으로 세일즈 토크 서바이벌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의 임원 면접으로 인성 면접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하시게 되면 인턴으로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준비해야 될 분들이 이게 좀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세일즈 토크 서바이벌 이거 말 그대로 영업하는 것 같아요. 물건 팔고 이거 제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1차 면접이네요. 네, 주변에 가시면 합격하실 것 같은데. 세일즈 토크라는 것이 판매를 위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상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면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KT와 SK브로드밴드 그리고 여기서 지금 SK그룹에서 만든 블루골드라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이런 브랜드 등 자사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실하게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쟁하는 타사 상품까지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을 하고 계셔야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세일즈 전략까지 같이 제시할 수 있으셔야지만 아마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사실 찾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PSNM 홈페이지 가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을 시험 과정에 넣은 거잖아요. 상품은 물론이고 기업까지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 자기소개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PSN 마케팅 자기소개서 항목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PSN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SK그룹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난관 극복, 소속감, 열정, 도전, 변화 주도, 창의 이런 항목들로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 좀 주십시오. 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그런 노력을 통해 성장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시고요. 그리고 조직 경험이라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나 동아리든 단체에서의 본인의 경험과 그 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표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또는 기존 틀을 깨고 본인이 변화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야지만 SK에서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아두셨다가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하나 주실까요? 네. 근무지는 어디인가요? 라고 주셨네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어디입니까? 그렇죠. 근무지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수도권하고 지방 대기업,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배치를 받게는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위해서 한 2, 3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근무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근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도 뭐 유람도 하고 좋잖아요. 그럼요. 지겨울만 하면 또 딴 도시로 가고.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제한과 영어 점수 기준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우선... 두석죠, 이거. 네. 영어 점수는 반드시 있어야지는 되지만 점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학점 제한도 특별히 없고요. 다행이네요. 네. 필수 사항이긴 하지만 점수의 제한은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주세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면접이 좀 특이하게 진행되는 면도 있잖아요. 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요즘엔 거의 영양이나 이런 쪽 면접을 많이 보고 특이하게 면접을 많이 보지만 면접에서는 무엇보다 자신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용이나 역량 부분에서 좀 어필이 부족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감을 어필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합격은 아마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채 X파일, 오늘은요. SK PSM 마케팅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호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